이 룸에 LED 라인 등을 간접으로 좀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오디오 방음이 좀 되어 있는 공간이고 등이 매립이 되어 있지만 좀 이런 면발광 타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라인으로 좀 되어 있는 것들은 딱 봤을 때 좀 쌈박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공간에서 쓰던 거 남는 거를 다시 뜯어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고요. 길이가 약간 모자라서 굉장히 저희 룸에는 좀 부족한 양을 넣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LED 라인 등의 굉장히 큰 장점은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그러니까 체력만 좀 있으시면 돼요. 천장 쪽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사다리 같은 거 아니면 책상 같은 걸 좀 의자 정도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런 설치가 좀 필요하고 가격도 여타의 간접 조명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지글지글 거리는 거는 저감도 상황이, 아니 고감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물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좀 들고요. 다만 LED 라인 등, LED 등은 직진성이 되게 강한 좀 저가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조명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지금 이런 형광등이고 지금 할로겐 등을 지금 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쌈박한 느낌이 화면상으로는 LED 라인 등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겠지만 실물에서는 이런 형광등이나 백열등, 할로겐 등이 훨씬 더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거는 할로겐으로 제가 가변 조절을 해서 밝기 조절도 정말 세밀하게 되고요. LED 등도 밝기 조절이 되는데 가변 저항 돌리는 것 자체도 미니 십자 드라이버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되게 저렴하고 쉽게 쓸 수 있게 나온 게 LED 등의 큰 특징이다. 할로겐 라인트는 일반 분이 이사 가면서 작심하고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적용시키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업을 했지만 고급스러운 면에서는 확실히 좀 부족하다. 하지만 직진으로 빛이 떨어지지 않게 반대편 쪽을 보게 제가 선정을 바라보게끔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은은한 면, 면발광스러운 면이 좀 많이 되도록 저는 시공을 노력해서 설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스트리미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누관으로 봤을 때의 느낌과 조금 더 같거든요. 아까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파란색과 흰색과 빨간색 정도까지만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호프, PC방 느낌도 나고 이게 무슨 옛날 호프찌감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고급진 느낌이 아니라는 것만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어떻게 간접 조명으로서 동작을 하게끔 설치를 할까 밝기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걸 제가 뜯어가지고 옮긴 화면입니다. 작업이 힘들죠. 그리고 이게 왼쪽이 안정기고 오른쪽이 이게 색깔 바꾸고 리모컨으로 전환하는 것 RGB 타입이기 때문에 이 3개의 LED가 달려있고 색깔이 한 7개인가 8개 정도까지 전환이 되는 색깔 변경하는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저쪽에다가 잘 묶어 넣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런 조명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씁니다만 저는 보이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디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일단 오디오를 외관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다라는 걸 저는 유튜브 하면서 오디오 카페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쁜 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들은 그쪽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소리를 내는데 1순위를 둔 게 아니라 멋진 디자인을 가는데 우선순위를 많이 둔 제품이라서 소리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아주 뛰어난 소리를 내주는 기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연히 하이엔드 초고가 라인업에서는 당연히 디자인도 엄청나면서 소린도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몇 천만원, 몇 억원대의 제품들을 논하는 건 사실 제 채널에서는 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10만원대, 100만원대 이 정도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1순위이지 않는 방식으로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을 저는 앰프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은 쪽이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나머지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실제로 실물회사의 만듦새는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온라인에서 사진만으로 보는 것과 실물을 보는 느낌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물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생각한 디자인보다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런 다른 간접적인 조명들이나 세팅이나 어떻게 설치를 해놓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또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쁘장한 거 이렇게 깔끔하게 놓은 것보다 진짜 오디오도 되게 많고 가짓수도 되게 많은데 잘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면 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오디오를 좀 생각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 아예 그냥 외관을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요도에서 한 3순위 정도가 좀 걸맞지 않을까 싶지 1순위는 당연히 좀 너무 아니고 2순위도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명한데 못생겼던 사람들한테 좋은 스피커로 화자되는 스피커는 성능이 소리가 그만큼 좋을 확률이 높은 제품들이라고 대략적으로 일반화 시킨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큰 힘 안 드리고 2시간 정도 작업했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쓰이고 허리는 천장에 매... 천장도 아주 높은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스탠드를, 무거운 스탠드를 놓고 제가 올라가서 힘을 좀 썼습니다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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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